오늘의 요리, 김장김치와 대형갈비. 김장김치와 대형갈비. 김장김치와 대형갈비. 김장김치와 대형갈비. 김장김치와 대형갈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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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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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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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잠시만요 수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고기맛нуть 물에 먹기 파 편집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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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양념장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김장 되게 맛있게 됐네요 갈비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고구마랑 먹어도 역시 김치는 고구마랑 고기랑도 맛있고요 그럼 이번 김장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늘도 모두 잘자고 좋은 꿈 꾸고 좋은 하루 되세요